내 아린 목소리를 내 아픈 길을 찾아 꿈속에 꿈속에 깊은 밤을 서서니 좀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간 스타 Q&A에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궁금하셨던 점들 오늘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스타 Q&A 시작합니다 4월 이야기의 의상은요 정말 그냥 딱 노래 들었을 때 저랑 저희 코디네이터 언니랑 생각이 나는 그런 분위기 만화 같은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의상을 만든 거고요 특별히 뭐 제가 평소에 입고 다니고 싶어서 만드는 의상을 절대 아니에요 그게 원래 한 15분짜리 20분짜리 영화와 같이 만들어져요 불안해하지도 않을래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을래요 주인공 주인공 사랑하는 사이에 남자 주인공과 짝사랑하는 여자 있잖아요 전 진짜 잘하셨습니다 제 매력은요 동글동글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얼굴 동글동글하고 몸도 조그맣고 동글동글한 게 되게 싫었는데요 제 매력으로 승화시키려고요 호빵 같은 제 얼굴이 저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호니 호니 해버리고 말 거예요 네 나라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? 즐거우셨어요? 네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면 멋진 가수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